몸집이 큰 남성이 옆에 있는 남성의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.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입니다. 여성이 소리를 치고 또 다른 남성이 말려보려 했지만 황 씨를 당해내지 못합니다. 황 씨를 말리는 남성도 멱살을 잡은 뒤 얼굴을 때렸습니다. 맞은 남성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. 황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며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 과정에서 휴대폰도 빼앗아 부숴습니다.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황 씨의 팬이었습니다. 황 씨의 항의를 받은 뒤에 사과를 했지만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. 폭행 혐의로 황 씨를 입건한 경찰은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. JTBC 박태인입니다.